다음 여길! 여기가 지구입니까, 빵빵? 드디어 도착했다! 이제 지구는 우리 빵야 행성이 정복한다! 정말 외계인이 침략한 거 맞아? 거리는 평소랑 똑같은데? 얘들아, 얘들아! 저기 좀 봐봐! 저 빵이 움직인다! 어디 어디? 아무것도 없잖아, 맥스 너! 배고픈 거 아냐? 으아악! 으아악! 으아아악! 아악! 외계인들이 나타나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! 즉시 출동해서 막아내도록! 네 알겠습니다! 쉬앗!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미니특공대와 만나요